자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책으로 어디를 펼쳐놓냐면 166페이지를 펼까요? 166 거기 무효의 종류라고 되어있는 걸 찾으셨어요? 거기를 펴놓고 칠판을 먼저 봅시다 지난 시간에 비웠던 무효 소유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매매 사례 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갑 건물 소유자인데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인 일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의전글을 해두었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갑파구리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의전글을 넘겨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죠 무효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니까 108쪽 통정무선 이렇게 되어있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죠 그러면 갑파구리 이때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니까 갑의라는 사람이 이때 무효를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상실해요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만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을이 건물에 관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이게 무효의 개념 때문에 그렇죠 무효는 언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무효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을은 이 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갑에게 돈을 빌려준 A도 이 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 다음 계약 체결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이 계약 무효다라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5년의 세월이 흘려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하면 이렇게 꼭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무효하면 꼭 세 가지 첫 번째, 무효는 뜻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대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각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반환 청구 이름은 뭐죠? 그러니까 법무대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반환 청구 이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만 무효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불법 원인 급여일 때 불법 원인 급여일 때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무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준 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서, 불법 원인 급여이지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죠? 불법의 원인이 순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차근차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법무대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불법인 급여이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 자, 다음 무효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법무대에 의해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를 우리 법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무효의 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효의 재생 그 다음 무효의 종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무효의 종류 첫 번째,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좀 쓸만한 내용인데요 166페이지 위로 올라와서 166페이지 위로 올라와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찾았어요 자, 먼저 절대적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무효란 상대적 무효란 세 절 밑줄을 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다음 상대적 무효는 아, 먼저 절대적 무효든 상대적 무효든 다 아기의 재삼자에게는 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무효로서 선의의 재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무효로서 선의의 재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 가서 165페이지 표에 가서 거기에 각각의 사유 직접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각각의 사유에 가면 무효 사유가 아까 총 9개 있었죠? 거기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몇 개예요?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 두 개인데 뭐하고 뭐 찾아야 되죠? 비통, 비통 107조하고 108조 찾아야 되죠? 비즈니 표시하고 통종원 표시 조문이 107조는 B, U, R, R, 무선 108조는 통종, 무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즈니 표시하고 통종원 표시 두 가지는 얘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부효 그 다음에 권리능력 흠결에서부터 불공정원 범위라기까지 묶어볼까요? 권리능력 흠결에서부터 불공정원 범위라기까지 묶고 얘는 무슨 무효다? 얘는 절대적 부효 그럼 맨 끝에 있는 세 개 있죠? 맨 끝에 있는 세 개 조건 파트에 나오는 건데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범위랭이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인 경우 불륭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이거 세 가지에도 절대적 부효입니다 그럼 무효는 절대적 부효가 많아요? 상대적 부효가 많아요? 절대적 부효가 훨씬 쪽수가 많죠? 쪽수 많은 게 원칙인 겁니다 무효는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부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에도 표시를 해볼까요? 각각의 사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취소 사유 세 개 나오죠? 취소 사유 세 가지 중에서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 몇 개예요?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 두 개죠? 차고 사기강반 차고 사기강반 이렇게 묶고 차고 사기강반 묶고 거기다가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얘네들은 내중착중무선사강취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 땡땡하고 제한능력 옆에 대한 얘는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미를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많죠? 그리고 취소는 뭐가 원칙이다?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뭐가 원칙이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무효사에 해당되는 거 취소사에 해당되는 거 쭉 묶어놓고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뭘 찾아야 돼요? 비통착 사기음을 찾아야 되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사유, 취소사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각의 사유하고 그 다음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을 외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세요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뜻이 무효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이고 상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하고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이건 재판상으로도 소송을 통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무효는 반드시 무효를 재판을 통해서만 다투야 되는 게 재판상 무효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무효는 다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외울 건 없고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거로서 한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전부가 무효인 게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일부가 무효인 게 일부 무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좀 써먹을 만한 게 또 4번인데요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확정적 무효란 그 다음 유동적 무효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의 뜻? 처음부터 아무런 혈액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혈액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다음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는데 얘는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게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확정이 되면 유효한 경우도 생기고 확정이 되면 무효인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아무런 혈액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 앞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 전부 무효, 확정적 무효인 게 원칙인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효의 재생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로 오셔서 168 거기 네모 2번에 가면 무효행의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거기에 서설의 밑줄 하지 마시고 4가지를 일단 4줄을 읽어봅니다 서설 4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깰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칠판으로 와서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우리 법에서는 이 무효인 놈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의 전환, 무효행의 추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깰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무효의 재생, 제도 세 가지 뭐 있다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의 전환, 무효행의 추인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조문 내용은 간단해요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가 137조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 168페이지 밑에 137조 조문이 있죠? 법미랭의 1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미랭의 1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랬네요 여기는 유효하고 여기는 무효예요 이렇게 왼쪽에 빗금친 부분은 법미랭이 유효한 경우고 오른쪽 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미랭의 중 일부가 무효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가비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 100평을 산 거예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평짜리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평이 없는 거죠? 20평이 없는 거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100평이어서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평당 100만원씩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평만큼은 계약이 뭐죠? 20평만큼은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지금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평만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거예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거죠 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는 게 갑의 의사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미로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같이도 아는 원칙이지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법미로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단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박또박 읽어보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미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원래는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인데 이 빗금치인 일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만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미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무효 부분을 빼버렸을 때에도 당사다가 법미로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면 일부분 유효하게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려면 먼저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을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가분성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미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즉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밑에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인가요? 아니면 가상적인 의사인가요? 실제 존재하는 의사이어야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가상적 의사 정도만 가지고도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느냐 실제적 의사다 가상적 의사다 가상적 의사죠 어디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미로 행위를 하였을 이렇게 되죠 하였을 밑에다 씁시다 하였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랬으니까 그게 가상적 의사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7조 조문 바로 위에 가시면 일부분의 법미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 바랍니다 일부분의 법미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어요 더 이상 내용은 없고요 원래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법미로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필기를 해두실까요? 차근차근 옮겨 적어두세요 이것만 쓰세요 네모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쓴 거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게 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일부무위 법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일부무위 하지 마시고요 일부무위 법리 일부무위 법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일부무위 법리는 법미로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일 때 적용되는 내용인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전부무위가 원칙 전부무위가 원칙 그런데 두 가지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뭐가 뭐죠? 가 가야 가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효행의 전환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무효행의 전환 내용 넘어와서 170페이지 무효행의 전환 138조 조문인데요 170페이지 138조 무효행의 전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효인 법미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효인 법미로 행위가 다른 법미로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미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미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먼저 무효인 법미로 행위가 끊고 다른 법미로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끊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끊고 다른 범별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끊고 다른 범별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8종 무효행의 전환 내용인데요. 무효행의 전환 무효인 놈을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인데요. 7번 봅시다. 가파구리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이고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애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이라는 여자는 자기 애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모자라서 가베 집 앞에다 애를 두고 간 거예요. 일단 사실관계는 이해하시겠죠. 가파구리 부부지간인데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고 있는 상태고 병이라는 여자는 애를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모자라서 가베 집 앞에다가 애를 키워달라고 집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원래 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애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의 자 남의 데려다 키우려면 원래 무선신고라고 키워야 돼요. 입양신고 입양신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자계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타인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신고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런 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 그러면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효. 처음부터 암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러면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게 무효니까 처음부터 이 신고는 암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갑하고 를은 부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부모가 아니니까 정에 대해서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또 얘는 뒤집어서 자식이 아니니까 갑도는 의리 주고도 정은 상속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로 그냥 끝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정. 자죠. 자 그러면 정의 이익부를 위해서 자의 복리를 위해서 어쨌든 이건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효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고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하고 를 두 사람은 어쨌든 얘를 키워보겠다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키워보겠다는 의사 있죠.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될 수 있는 한 달성될 수 있도록 본비력이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파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하는 게 만약에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얘를 무슨 싱글하고 키웠을 거라고 인정이 돼요. 입양싱글하고 키웠을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죠. 이때는 입양신고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효행의 전환이에요. 무효행의 전환 무효행의 전환은 A라는 범위래가 무효예요. A라는 범위래가 무효인데 이 A라는 범위래가 B라는 범위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라면 다른 범위랭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다른 범위랭이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조문을 다시 해볼까요? 조문을 읽을 때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았는데 사례 가지고 대입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효인 범위랭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범위랭의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즉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범위랭이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 입양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범위랭이로서 효력을 가진다.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다가 그 무효행위의 전환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좀 써볼까요? 이 무효행위 전환 내용은 먼저 A라는 범위랭이가 무효예요. A라는 범위랭이가 무효. 자 그런데 A라는 범위랭이가 B라는 범위랭이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A라는 범위랭이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범위랭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즉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의사.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실제적인 의사 이어야 돼요. 아니면 가상적 의사 이어도 돼요. 거기 끝에 보니까 그 138조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범위랭이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의욕하였으리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당사자의 의사가 무슨 의사이면 되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 이면 된다는 겁니다.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B라는 범위랭이로 전환시켜준다는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A라는 행위를 다른 B라는 행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출판 다시 와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A라는 범위랭이 일단 뭐해야 되죠? 무효행위. 무효. 그러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범위랭이로서 성립하지 않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죠?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율의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어쨌든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 이게 무효에 관한 규정이니까 무효가 되려면 적어도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해야 돼요?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해야 되는데 이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니까 절대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밑에 요건이 없어요. 요건 1번 쭉 내려오시면 요건 1번 있죠? 일단 성립한 분배량위가 찾으세요? 요건 1번 일단 성립한 분배량위가 뭘까? 무효일 것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무효의 경우에는 불성립의 경우에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이라는 게 성질이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효와 불성립은 성질이 완전 다른 거니까 무효에 관한 규정을 절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위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례 있죠? 첫 번째 판례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입양 판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서 했어요?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거기다가 쓸까요? 그게 입양 판례입니다. 입양 판례 입양 판례 내용 입양 판례 아시죠?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입양 신고로 바꿔주는 게 입양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씁시다. 이건 인지 판례입니다. 인지 판례 내용 쭉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사실관계 내용이 이거예요. 그럼 칠밤 볼까요? 이건 갑하구리 부부지간입니다. 갑하구로는 부부지간이고 갑,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첩계약을 맺고 두 사람 사이에 정이란 애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갑,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피고 살림차려서 살다가 애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병과 정 사이는 당연히 모자관계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모자관계 생기죠. 그 다음에 갑하고 정은 부자관계이다? 아니다. 갑하고 정은 부자관계이다? 아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부자관계는 나오죠. 연속극에서. 근데 법적으로는 두 사람은 남남이에요. 남남.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얘는 자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완전 남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은 혼인중해자예요? 혼인외자예요? 혼인외자. 혼인외자. 이 정이 혼인외자임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혼인중해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을과의 혼인중해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신고는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을과의 혼인중해 난 애가 아니니까 혼인외자니까 을과의 혼인중해 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 신고는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인데 이거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얘는 인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라는 게 뭐냐면 부가 혼인외의 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해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에는 내가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해자로 출생신고한 건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인지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입양판례라고 하고 얘는 인지판례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건 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해자로 출생신고한 건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인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내용이고요. 밑에 내려와서 무효행위 추인 갑시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재생제도 중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별표 네모 4번 무효행위 추인 별표 139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효행위 범배량위는 읽어봅시다. 시작 무효행위 범배량위는 추인은 원래 추후인정의 준말이죠. 추후인정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범배량위는 추후의 효력을 인정하려고 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추인에도 계속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써먹을 만한 게 단서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 한때 추인 한때 미출하시고 여기 써볼까요? 추인 한때라는 건 유효로 하겠다는 의인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추인 한때라는 말은 유효로 하겠다는 의인사를 표시한 때라는 뜻이에요. 유효로 하겠다는 의인사를 표시한 때 에는 유효로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로 본다? 새로운 범배량위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이란 말 앞에요. 하나 좀 집어넣어볼까요? 추인 한때로부터 집어넣으세요. 새로운이란 말 앞에 추인 한때로부터 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추인 한때로부터 새로운 범배량위로 본다. 추인 한때로부터 새로운 범배량위로 본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139조 단서 내용만 풀어서 읽어봅시다. 당사자가 일단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어요. 즉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새로운 범배량위로 본다. 추인 한때로부터 새로운 범배량위로 봐준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봤던 가장 매매 사례 가지고 써먹어봅시다. 그럼 7반 다시 볼까요? 내용은 또 똑같아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인 일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의 앞으로 소유권이 되는 길을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갑하고 우리 추인을 했어요. 이때 추인을 했다는 건 이 계약을 이제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쌍방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당사다가 무효인은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인데 갑하고 우리 이 계약은 이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추인 한때로부터 갑하고 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뭘 한 것으로 봐준다?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신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추인 한때로부터 추인 한때로부터 즉 앞으로 새로운 몸부림을 보고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라는 겁니다. 여백에다가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을 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130 조문 바로 위에 가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칠판에 그린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먼저 A라는 범위의 행위가 무효예요. A라는 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유효으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본다. 새로운 범위의 행위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인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때 일부 무효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아까 무슨 의사였었죠? 가상자 의사 그러면 이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인가요? 가상적인 의사인가요? 이건 추인했다는 거니까 가파고리 진짜로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진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진짜로 표시했을 때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간주해 주는 건 맞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추인 한때로부터 그러니까 소급효다 장내요다 장내요 언제부터 추인 한때로부터 새로운 범위의 행위를 봐준다 그래서 소급효다 장내요다 장내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다시 펜 넣고 칠판을 볼까요?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효의 뜻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고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고 무효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범위의 행위로 바꿔주는 제도 세 가지를 우리 의미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조문의 숫자는 필요 없는데 잘 깨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미랭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으면 가, 가죠? 가, 가 가분성과 가상자의 의사가 있을 때 일부분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그 다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이건 입양판례, 인지판례 생각하면서 말을 풀어내면 됩니다. A라는 행위가 무효인데 B라는 법미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의 뭐가 있을 때 가상자의 의사가 있을 때 B라는 법미랭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을 때 새로운 법미랭으로 봐주는 제도죠. A라는 행위가 무효인데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언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미랭으로 봐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효의 제세 무효의 제세 그 다음 취소에 관한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에 관한 내용 취소권 사례 볼 텐데요. 책으로 어디 보냐면 177페이지 올까요? 177페이지 네모 2번 취소권 거기다가 별표 하시고 별표 177페이지 네모 2번 취소권 거기다 별표 하고 또 칠밤 봅시다. 갑이 미성년인 자고요. 을은 부모예요. 미성년자는 원래 몇 세미만자죠? 만 19세미만자 19세미만자 갑이 18세예요. 그럼 18세면 미성년자 맞죠? 그 다음 얘가 컴퓨터 10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권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 권린 능력이 있죠. 권린 능력이 있죠. 심장은 이렇게 뛰니까 살아있으니까 권린 능력은 있고 얘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술 안 먹었으면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런데 얘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즉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 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할 때 또는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얘는 을은 부모예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무엇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주거나 둘 중 하나가 행위 방식입니다. 동의롭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동의 방식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효과를 받는 게 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니까 갑은 컴퓨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준 겁니다. 병은 100만 원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무효이다 이러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 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인도를 해줬고 병은 또 100만 원 매매 대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았으면 애들은 쓰는 게 보통이에요. 저축하는 게 보통이에요. 쓰는 게 보통이죠. 돈 가지고 차근차근 나눠봅시다. 먼저 돈 100만 원 생겼어요. 먼저 어디 가서 썼다고 할까요? 애들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 가죠? 100% PC방 가죠. 100% 100% 100만 원 가서 PC방 가서 얼마 썼다고 할까요? 50 PC방 가서 50만 원 쓰려면 거의 한 달 있어야 돼. 한 달 한 달 만 원만 내면 하루 종일 쓸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나쁜 아이 있어요. 나쁜 아이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너 보통 PC방 가면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은 기본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고 컵라면 끓여 먹고 가끔 짜장면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살았어요. 10만 원 쓴 거예요. 10만 원 그 다음 PC방 나와서 남은 돈은 얼마예요? 90만 원 남았죠? 뭐 있다고 할까요? 옷 사이버세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옷을 하나 사입은 거예요. 뭐 사입을 어디다 갈까요? 패딩 샀다고 할까요? 패딩 을 산 겁니다. 얼마 주고 샀다고 할까요? 패딩 하나 한 20만 원이면 되겠죠? 20만 원 패딩 하나 사입었어요. 그 다음에 옷 사입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 만나려고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만난 사람 뭐 있을까요? 선물 사준 거죠? 선물 여자친구는 선물 뭐 사줬다고 할까요? 목걸이? 좋았어요. 여자친구 선물 목걸이 사준 거예요. 얼마짜리 사줬다고 할까요? 10만 원? 좋았어요. 10만 원 목걸이 사주고 남은 돈 얼마예요? 60만 원 남았죠? 60만 원 뭐 있다고 할까요? 또 선물? 또 선물 사줬어요? 여자친구 선물 사준 겁니다. 뭐 사줬다고 할까요? 반지 사줬어요. 반지 사줬어요. 반지 사줬고 얼마짜리 사줬다고 할까요? 한 20만 원 할까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 여자친구 늘 말씀 다른 여자친구예요?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좀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얼마예요? 총 남은 돈은? 이제 얼마 남았어요? 40만 원 남았죠? 40만 원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걸 왜 해보냐면 이게 지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무를 행위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럼 결국 취소하면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한테 받은 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이 무슨 반환이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한인각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에 계약이 취소가 되면 제한인각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천전한 한도에서 상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인각자는 무순한 돈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한 돈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0만원 매매대금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실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만큼의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이걸 그 신의 시간에 포스트 있죠. 이렇게 쓰세요. 포스트잇에다가 갑이 돌려줘야 될 금액을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접은 다음에 데스크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뽑기로 해서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선물을 드리도록 지금 써가지고 쉬는 시간에 내쉬기 바랍니다. 아시죠? 쉬었다가 이 사례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그림 좀 살려주세요. 좀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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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